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불려우를 처단해버리고 제대로 응징해준 한 남성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극기훈련같이 극한 상황에 위기가 오기도 하는데 제가 바로 그 극한 위기를 견뎌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다른 거 없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정말 극한해를 가하고 싶을 만큼 극한의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죠. 물론 그 감정대로 순간 피어나는 충동대로 다 한다면 그건 짐승이겠죠. 저는 저에게 올라오는 아주 나쁜 충동과 감정을 인간답게 절제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철저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혼내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통쾌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뭐 옛날 사람들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다들 어렵고 힘들었죠. 저 역시도 집에서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젊은 시절부터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까지만 겨우 나와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도 안 나온 데다 학창 시절엔 공부에 그리 뜻이 깊은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미친듯이 막노동을 해서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 차를 한 대 샀고 그걸로 택시 운전기사를 시작했죠. 그래도 나름 운전을 좋아하던 놈이었기 때문에 제 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제 직업이 우리 아들놈의 복수를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통로가 되어 저는 이 직업이 저한테 천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아내도 택시 운전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차에다가 지갑을 놓고 내렸고 아내가 내리면서 다행히 바로 발견한 저는 그 근처에 얼른 차를 대놓고는 멀리 가버린 아내에게 뛰어가 지갑을 찾아줬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아낸 당시에 백화점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도 예쁘장한 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저보다 3살이나 많은 연상이었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혼을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불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아들 또래에 계신 분들은 자연 임신이 안 되어 시험관이든 뭐든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제 아들이 정말 어렵게 생긴 아들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바로 아이를 갖고자 했지만 임신이 쉽진 않았죠. 왜냐하면 아내가 몸이 많이 약한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힘들게 가졌다가도 유산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말고 그냥 둘이 살아야 하나 고민을 할 정도로 임신이 쉽지가 않았죠. 나중에는 실제로 임신을 포기하고서 강아지만 두 마리 입양해 자식 삼아 키우고 있을 정도로 자식에 대한 마음은 다 포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아내에게 또 한 번의 천사가 찾아왔고 그 천사는 그대로 우리 품으로 나왔다는 거였죠. 정말 기적같은 순간이었어요. 제 팔꿈치까지 길이도 안 되는 녀석을 품에 안으면서 저는 그제서야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고 삶에 진정한 이유가 생기는 기분이었죠. 그때의 그 감격은 아마 말로 다 못할 겁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고 나서 저희는 금지 오겹으로 키웠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탄력을 받았는지 얼마 안 되어 또 둘째를 가지게 되었고 이번엔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게 되었죠. 저와 아내는 이 두 애들을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그제서야 제대로 누리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낳기 전에 몰라도 낳고 나면 정말 그 감격이 남다르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며 아이들을 키웠고 그 결과 우리 애들은 훌륭하게 잘 자라주어서 어느덧 결혼까지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우애도 깊은 애들로 자라서 며느리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니 사실 많이 가난한 집안이었죠. 바깥 사돈이 며느리가 중학생 때 돌아가신 뒤로 안 사돈 혼자서 며느리네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듯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아들놈이 장가를 가서는 사위노릇을 아주 톡톡히 해냈었죠. 제 아들이 원래부터 심성이 착한 아이였는데 그게 장가 가서 제일 많이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때 당시 사돈 쪽에서는 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큰 아들도 이것저것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먹여 살려야 하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일용직을 다니면서 돈은 벌었지만 그래도 생활이 녹록지가 않은 집안이었죠. 근데 그때 제 아들이 며느리네 오빠한테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지 금전적인 도움을 좀 줬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사돈 때 큰 아들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 자금이 부족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연히 안사돈은 내줄 수 있는 돈이 없고 그 여동생한테도 손을 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많이 난감해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제 아들 녀석이 전세 자금으로 무려 7천만 원이나 빌려줬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때 아들이 한 말이 형님이 잘 살아야죠. 이 집안의 기둥이 잘 살아야 나머지 식구들도 잘 사는 법이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두고두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시면 됩니다. 형님 힘내세요. 그래도 저라도 이렇게 형님을 도와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요. 이 말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아들의 장모 장례식에서 그 당사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아들 녀석 하나는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 아들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막내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때는 그 사돈 처녀가 내양적인 사람인지라 결혼식에 올만한 지인들이 많이 없어서 고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 아들 녀석이 자기 지인들을 다 데리고 20명 정도 되는 자리를 채워주었어요. 그때 저나 제 아내도 갔었는데 당시 사돈 처녀가 우리한테 와서 어찌나 자기 형부 자랑을 하던지 우리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남들에게서 선의를 베풀면서 사는 제 아들 녀석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안사돈이 그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도 제 아들 녀석이 자기 장모 장례를 그곳 마다들과 같이 쌍둥이처럼 힘을 쓰면서 장례 절차를 밟아 나갔죠. 그걸 보면서도 사돈댁 형제들이 우리 아들한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심성이 착한 아이였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아들 녀석이 꽤 바빠 보이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쉬고 있을 시간이라 편하게 전화를 한 건데 바빠 보이니 의아해서 물어봤죠. 아들, 뭘 하길래 그렇게 분주해? 무슨 일 있니? 아, 아니요, 아버지. 저 지금 경상도에 내려와 있어요. 오늘이 형님 내에서 장모님 첫 기을 치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내려와서 전도 부추고 하면서 제사 음식 준비한다고 좀 바쁘네요. 아, 오늘이 첫 기일이시구나. 근데 네가 전을 부쳐? 네, 한 명이라도 일손되면 좋잖아요. 그동안에 가끔 명절때마다 어머니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린 경험이 여기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네요. 아버지,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래, 알았다. 아들 녀석은 기특하게도 경상도까지 내려가서는 자기 장모 제사 음식까지 만드는 놈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며느리는 저희 집안에 하는 일이 딱히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제 아들이 아까울 정도로 며느리는 우리한테 하는 짓이 너무나 별로였습니다. 특히나 명절때는 음식을 만드는데 거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 녀석은 자기 엄마 따라서 명절 음식 만든다고 돕고 있는데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TV나 보고 있으니 괜히 괘씸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꼬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아들은 사돈집에 가서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면서 사는데 며느리는 거의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으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따끔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가 넌 시어머니가 저렇게 혼자서 일을 하고 계시면 가서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어째 넌 매번 우리 집에 와선 TV만 보고 있어? 나도 지금 밤 가고 있는 거 안 보이냐?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나름 따끔하고 무섭게 말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에이, 아버님! 아버님 아들이 저 대신에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알아요? 주방도 좁아서 저까지 들어가면 좁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해. 그게 지금 말이 되는 핑계냐? 어?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탱자 탱자 놀면서 상전처럼 음식이나 받아 처먹는 건 대체 어느 나라 법도야?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개념들이 없다고는 하지만 넌 아주 심하구나. 당장 가서 네 시엠이 도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버럭 화를 내버리니까 그제서야 쫄아는지 죄송하다고 하고는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돕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 녀석은 뭐가 그리 자기 마누라가 좋다고 그 얼굴만 보면 실실거리는 게 이해가 안 되었죠. 그래도 딸 낳고 자식은 똑부러지게 며느리가 잘 키우고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서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일이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더군요. 그때는 아들 녀석이 결혼한 지 12년째가 되었던 때였고 그때 당시 우리 집안에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한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교통사고였죠. 당시 아들은 서가 장모의 제사가 경상도에서 사는 며느리 큰오빠네에서 있어서 거기에 다녀오던 길이었고 아들은 거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안타깝게도 새벽에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때 아들은 굉장히 크게 다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무려 3주 동안이나 혼수상태에 빠져있었죠. 그때 아내와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나 어떻게 키운 금지 오격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아무런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아들 녀석을 붙잡고는 아내와 펑펑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경안아 안 된다 안 돼 네가 어떤 아들인데 네가 우리한테 어떤 자식인데 이 꼴로 누워있어 일어나 제발 눈 좀 떠봐라 이 녀석아 평생 우리한테 효도하면서 살겠다던 놈이 왜 누워있어 왜 이 애미 애비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냐 응 제발 눈 좀 떠다오 아들아 선생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 이렇게 죽을 순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창창한데 제발 꼭 좀 살려주세요 예 제발요 제가 정말 몇 번이나 유산해서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애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애 먹여 살려야 하는 처자식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가족들이랑 이 노인네들 불쌍하게 봐서라도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 아내는 급기야 의사 선생님에게까지 가서 매달려 펑펑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우리 막내딸도 뒤늦게 와서는 자기 오빠 상태를 보고 오열을 하며 주저앉아 버렸죠 거기에서 유일하게 덤덤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건 며느리뿐이었어요 남은 우리 세 가족은 아들에게 의사 선생님께 각자 애원을 하면서 울부짖고 있었는데 간절한 우리의 외침을 무시라도 하듯 의사 선생님 입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고문을 하는 말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아직은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우선은 저희도 계속해서 환자분 보면서 상태 체크할 거니까 경과를 잘 보시죠 불행 중 다행히도 아들이 아예 희망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의식이 돌아오질 않았죠 근데 그때 정말 괘씸한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인물인데요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찾아간 당일날 외에는 거의 찾아오질 않았어요 직장 때문에 바쁘다 아이 돌보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오질 않았었죠 한 번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길래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말했습니다 얘 오늘도 안 오니? 아무리 얘가 지금 누워있다고 한들 얼마나 자기 딸이 보고 싶겠니? 이런데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들려줘야 내 아들 녀석도 힘을 얻고 깨어날 것 아니냐? 그리고 너도 와서 좀 네 남편도 돌아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남처럼 있을 수가 있어? 아버님 지금 남편은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돌아가면서 잘 보고 있으시잖아요 저도 바빠요 남편 없이 집안 꾸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지금 남편이 혼자 누워있는 동안 저도 가정 책임지고 애 키우느라 힘들고 바쁘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아버님은 아버님 아들 생각만 하시고 며느리 생각은 안 해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이만 끊습니다 이런 일로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오히려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정말이지 어한이 벙벙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맨날 오길 바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남편이 누워있으면 한 번은 제대로 와서 봐야 하는데 며느리는 아들이 2주가 가까이 누워있는 동안 거의 딱 두 번 왔다 갔습니다 그것도 집이랑 병원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질 않았죠 무엇보다도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왔던 그날에도 며느리는 놀라면서 슬퍼하긴커녕 무덤덤하게 있어 저와 아내 그리고 제 딸을 매우 의아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던 애가 다짜고짜 저랑 통화를 하고 나서 며칠 뒤에 병원으로 오더니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저와 아내에게 한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 남편하고 이혼하겠습니다 뭐, 뭐라고? 이혼을 하겠다니 무슨 소리냐 대체 말 그대로예요 사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겨서 저도 좀 난감하지만 저 사실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동안 못 왔었던 거예요 서로 이미 이혼하기로 얘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한테 갑자기 이런 나쁜 일이 생기고 말았네요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저희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전 그냥 원래대로 헤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랑 아내는 며느리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가 아들이 사고가 나서 누워있은 지 딱 2주가 되었을 때였죠 저나 아내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니까 그 뒤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더군요 사실 저희 그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 성격 차이가 심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더 심하게 싸우는 날이 많아졌고 2년 전부터는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이혼 막아보려고 참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끝까지 저랑 이혼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저도 이혼 마음 먹었던 거였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참고 사는 게 저도 너무 힘들어서 새 인생 살고 싶어서 이혼하자고 결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 그냥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저희 집에 와서도 자기 와이프 자랑을 하던 놈이었고 자기 자식보다도 마누라를 더 챙기던 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그걸로 바로 이야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아들이 이혼을 하자고 했었다고 이혼할 애가 왜 자기 장모 기일을 챙겨 경상도에서 하는 장모 기일은 왜 가냐고 아버님 그건 남편이 평소에 우리 오빠랑 친했어요 그건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이번 기회로 오빠랑 마지막으로 밥도 먹고 인사도 할 겸 해서 간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그 얘기 못 믿는다 절대로 못 믿어 내 아들은 그럴 놈이 아니야 아버님 못 믿으셔도 이젠 소용없어요 제 마음은 확실하게 굳어졌고 저는 그냥 원래대로 이혼하겠습니다 웃기지 말어 너 내 아들이 못 일어날까 봐 지금 이혼하려는 거잖아 혹시나 일어나서도 무슨 일 생길까 봐 그래서 지레 겁먹고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런 거면 속 시원하게 사실대로 말해 내 아들 핑계대지 말고 내 아들은 내가 아는데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야 아버님 그럼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세요 솔직히 남편이 지금 저꼴로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이혼 사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마냥 바라만 보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 저는 뭐라고 하셔도 그대로 이혼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급기야는 제가 하는 말에 강하게 대답을 하면서 무작정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나 속이 답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아내한테까지 버림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쓰리게 했죠 그리고 참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제 탓을 막 하게 되더군요 저의 아내는 옆에서 하염없이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며 눈물 흘리면서 그저 한타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죽도록 미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를 더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가 밉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상황에 더 붙잡으면 그것도 몹쓸 짓인 것 같았거든요 내 자식 조차고 남의 자식 앞날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아내와 저는 그대로 며느리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짓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건지 알고 싶었죠 저와 아내는 아들이 제발 일어나기만을 바랬고 아들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것부터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이 우리의 간절한 소리를 들었는지 아들은 혼수상태에 빠진 지 3주 만에 기적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저와 아내는 서로 부둥켜 안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환호성을 질렀죠 저와 아들은 옛날부터 축구를 같이 보면서 골을 넣기라도 하면 환호성을 지르곤 했는데 그때 제가 질렀던 환호성은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큰 쾌제를 외친 환호성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저는 눈을 떠준 우리 아들에게 너무나 고마웠고 이 기적을 일으켜준 하늘에 감사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때 아들이 어느 정도 자기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을 줬습니다 아들은 당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에 박은 거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의식까지 잃은 상태로 실려왔다가 3주 만에 깨어난 거였기 때문에 거의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검사다 뭐다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추스리면서 아들 상태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한참 말이 없다가 그제서야 우리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오는 걸 보면서 저나 제 아내는 분명 이 둘이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바로 물었죠 어 오늘 바쁘다면서 못 왔어 근데 아들 혹시 너 네 와이프하고 무슨 일 있냐 너 사고 나기 전에 싸웠어 네? 싸운 거 없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저랑 싸웠다고 했어요? 저 누워있는 새에? 어 아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다 일단 넌 얼른 쉬어라 일단은 푹 쉬어야 빨리 몸도 회복된다고 하지 않니? 저는 역시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나오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확실히 제 아들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들은 심신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기 때문에 아들의 상태가 좀 좋아질 때까지는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희 말 이후로 아들도 뭔가 직감적으로 느꼈는지 그 이후로는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아도 별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필요한 시기가 지나가면서 바로 우리는 아들에게 물었죠 아들아 혹시 너 사고 나기 전에 아니 2년 전부터 애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했냐 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 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애 엄마한테 이혼을 하자고 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렇지? 네가 그런 적 없지? 근데 말이다 대는 네가 먼저 2년 전부터 이혼을 하자고 했다면서 너 깨어나기 일주일 전에 와선 너랑 헤어지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더구나 심지어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우리한테 그 말을 던지듯 하곤 가버렸어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 제가 왜 이혼을 하자고 했겠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어디 있냐고요? 이미 연락도 안 받더라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뒤에 우리가 연락해봤는데 그 뒤로 나의 우리한테 연락도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이젠 잊어라 그냥 보내줘 일단은 너만 생각해 너 이제부터 재활치료받고 다시 예전처럼 생활하려면 지금 당장은 너한테 집중해도 모자란 시기야 제 말에 아들은 괴롭다는 듯이 좌절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몇 번이나 며느리 쪽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온 건 이혼소장을 보내면서였고 그 둘은 그렇게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붙잡고 싶어 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며느리를 붙잡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당시 아들은 또 딸을 자기가 키웠으면 했지만 몸도 성치 않은 데다가 아무래도 딸은 엄마가 크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해서 결국 아이까지 며느리에게 보내고 말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며느리는 평소 자기 딸이라면 끔찍하게 여겨왔었기에 손녀는 안심하고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제 아들 녀석은 이혼의 상처가 너무 커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저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건강 잃었고 이제 마누라도 자식도 없어요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저 그냥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옛끼 녀석아 아들 놈이 이렇게 못나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드네요 울지 마라 니 마음 알아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니 그치만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라 너 아직 젊어 얼른 건강 찾아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면 돼 그러니까 얼른 힘내라 아들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품에 안겨서 우는 아들 녀석 몰래 눈물을 훔치며 오랫동안 안아줘야 했습니다 참 아들이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이 되고 건강을 다시 찾기까지는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시간이 마치 억것과도 같았어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우리 아들에게 아주 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건 며느리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줄 수 있는 다시는 놓칠 수 없는 지금 생각해도 짜릿한 기회였어요 아들이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고 나서 저는 바로 아들 간호를 아내에게 맡기고는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 당시 마음의 상처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 이후로 자기 아내에 대한 화가 다시 자리가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저희는 의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장모 기일에 아들 여성만 혼자서 갔는지가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날 당시 며느리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죠 아 그날 제가 좀 배가 심하게 아파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거리가 먼 곳이라서 저도 어떻게든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마지막까지 절대로 안 된다고 아픈데 어딜 움직이냐고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애 데리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혼자 간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시 며느리는 저희들의 물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신 며느리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믿었죠 하지만 아들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인 게 확인되면서 그날은 생각을 못했지만 문득 나중에 그 제삿날 당일 얘기도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은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 뻔뻔한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아버지 제가 그런 인간 때문에 마음고생했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네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날 저는 혼자 갔다 오겠다고 한 적 없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복통이 너무 심해서 제사드리러 도저히 갈 수가 없다면서 저 혼자 다녀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다녀온 건데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 진짜 아버지 저 당한 거였네요 그 여자한테 속고 살았던 거였어요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쟁이 때문에 제가 이렇게 허송세월 보낼 수는 없죠 아버지 저 다시 일어날게요 다시 힘내볼게요 아들은 며느리에 대한 분노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오히려 저는 그걸 계기로 아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일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자기 마누라에 대한 화로 차 있었을 때 제대로 복수를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우리는 그걸 제대로 잡았어요 당시 저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하도 똑같은 곳만 돌았던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움직이지 않았던 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수를 만날 수 있었죠 그날은 추운 겨울인지라 밖에서부터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여자가 제 택시를 잡았고 저는 바로 그 여자를 태웠죠 그러면서 목적지를 이야기하면서 목도리를 내리는데 저는 그 목적지를 듣자마자 목소리가 익숙해서 백미러를 통해 얼굴을 봤고 마침 얼굴을 내리고 있던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면서 우리는 서로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버님 아니 너 며느리는 순간 당황해서는 내리려고 했지만 이미 출발을 한 상황이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당황한 며느리는 며느리는 이내 또 자기가 꿀릴 게 없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셨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지냈냐 잘 지내냐 물어보는 거냐 이 양심도 없는 거사 어머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뭐 이혼해서 떠난 며느린 그런 것도 못 여쭤보나요? 네가 그걸 물어보는 게 말이 돼? 이 양심도 없는 거 내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주제에 허 참나 제가 언제 피눈물 나게 했다고 그러세요? 결혼하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인간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니까요 거짓말인 거 다 알아 다 안다고 이 양심도 없는 거사 어머 다 들으셨구나 근데 이미 이혼한 거 뭐 어쩌겠어요 아휴 근데 아버님은 영 승객 대하시는 태도가 별로시네요 저 이만 이쯤에서 내려야겠네요 당장 내려주세요 며느리는 정말 너무나도 열받게 뻔뻔한 태도로 나왔고 저도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내려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릴 농락하는 며느리를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때부터 참교육을 계획했어요 집에 가자마자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아들과 아내에게 했고 전 며느리가 편한 복장으로 그 동네에서 택시를 탄 걸로 봐서는 그 근처에 사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단서 하나만 가지고서 흥신소를 통해서 전 며느리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전 며느리가 어느새 재혼을 해서는 그 동네 부근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 저와 아들과 거기에 제 딸까지 합세를 해서는 그 치킨집으로 손님인 척 방문을 했어요 다행히도 그 당시에 며느리는 그 남자와 함께 매장에 있었고 우리 세 명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만남과 동시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며느리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찾아갔다가 우리는 더 분노에 차올라야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인해 전 며느리에게 더욱 확실한 복수를 할 수 있었죠 그 치킨집에서 보게 된 인물은 다름 아닌 제 손녀였습니다 아들이 사고 난 이후로는 볼 수조차 없었던 손녀를 거기에서 마주하면서 우리는 다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특히나 제 아들 녀석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 가게에서 혼자 외롭게 앉아 인형만 가지고 놀던 제 손녀는 자기 아빠를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안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죠 아빠 어디 있었어 왜 나 안 보고 싶다고 했어 엄마가 아빠가 나 안 보고 싶어 해서 이제 볼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저 아저씨랑 살아야 한다고 했어 나 근데 저 아저씨랑 살기 싫어 아빠랑 살고 싶어 나 엄마도 이제 미워 아빠 나 왜 안 보고 싶어 했어 내가 미웠어 아빠 나 미워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던 손녀는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이번에도 또 아이한테까지 거짓말을 한 며느리가 괘씸해 혼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말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손녀가 꺼내왔죠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우리 딸을 안 보고 싶어 해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 딸 우리 딸 어디 보자 못 본 동안에 왜 이렇게 컸어 아깝게 우리 딸 왜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 저 아저씨랑 왜 같이 살기 싫은 건데 우리 딸한테 저 아저씨가 나쁘게 했어 그런 거야 제 아들은 엉엉 울면서 말하는 손녀가 걱정이 되었는지 얼른 물었고 그 뒤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죠 아빠 저 아저씨 미워 저 아저씨랑 엄마랑 나 1학년 때부터 맨날 먹을 거 사주고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주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아빠랑 안 살고 저 아저씨랑 살면서 나한텐 잘 안 해줘 나한테 맨날 짜증맞네 엄마도 이제 나한테 막 화내 왜 아저씨한테 대드냐고 나 엄마랑 아저씨 미워 나 이제 같이 안 살고 싶어 손녀의 말을 들으면서 그곳에 있는 모두가 다른 의미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며느리는 자신의 외도가 들통났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제 아들 여섯과 우리들은 외도를 하면서 제 아들에게 그런 몹쓸짓을 한 것까지 충격을 받았죠 그 얘기가 가게에 울려 퍼지자마자 사람들은 이미 우리한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더더욱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아들이 제대로 반격에 나섰죠 이 나쁜 거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펴? 혹시 그나도 바람피느라 나 혼자 그 멀리 경상도까지 보낸 거야? 그런 거야? 이보세요 여기에 계신 손님들 지금 얘기 다 들으셨죠? 이 인간들이 절 두고 바람을 핀 인간들입니다 심지어 제가 처가에 혼자 제사 들이러 가면서 난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데 이혼을 통보한 아주 파렴치한 여자예요 나한테 이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당신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미, 미안해 미안하다고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바람핀 게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들어볼 것도 없어 당신 이제 끝났어 내 애도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당신 다시는 내 아이 찾지 마 손녀딸은 제 아들과 가고 싶어 했고 저 며느리는 그걸 말리고 싶어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 우리한테서 손녀를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제대로 다시 복수를 할 생각을 했고 거기 방문해서 겁주고 끝내려고 했던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복수의 방법을 모색했어요 마침 우리 막내딸이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가입한 망카페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위력이 세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바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올려버리자고 해서 딸이 가입되어 있는 망카페에 전 며느리의 이야기들을 싹 다 올렸죠 역시 순식간에 답글이 달리면서 이야기가 퍼지더니 그 후폭풍이 몰려오는 듯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다시 제대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나갔습니다 혼수상태 남편을 버리고 바람핀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여기서 더 치킨 더 먹고 싶습니까? 거짓말을 일삼는 여자 치킨에도 무슨 거짓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애처가 남편을 혼자 처가 제사에 보내고 바람핀 여자 그날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남편을 버린 나쁜 여자입니다 우리는 피켓을 들고 한참을 그 가게 앞에 서 있었고 안 그래도 손님이 뚝 떨어져 버린 그 가게는 점차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까지 팔려서 그 동네에서까지 손가락질을 받게 될 며느리는 그제서야 가게 앞에서 시위하는 우리에게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쯤에서 그만해 나도 먹고는 살아 할 거 아니야 어? 여보, 제발 먹고는 살아?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이 지금 먹고 살 국리 때문에 나한테 비는 거야? 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다고 했잖아 진짜 왜 이래?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어?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했지? 그럼 내 딸 나한테 다시 돌려내 애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한테 절대로 못 보내 알았어 데리고 가 보내줄게 보내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아들 녀석은 사실 이렇게까지 한 목적이 전 며느리가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함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손녀를 데리고 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바로 시위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치킨집은 더는 장사가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죠 우리는 그 식당이 문을 닫은 것까지 확인을 하고는 진짜 복수를 마치게 되었어요 저희가 굳이 가게에 찾아가지 않아도 망카페에 올려놓은 게시글 덕분에 그 가게 근황이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의 의에 올라왔었고 결국에는 문 닫은 사진까지 올라오면서 그렇게 전 며느리가 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쓰지 않아도 며느리는 이미 망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저녁을 먹고 야간 운행을 위해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제 아들과 아내 그리고 손녀딸은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건 놀랍게도 전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주 엄청나게 놀라웠죠 여, 여보, 있잖아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래? 나 어떻게, 나 그 사람 애 임신까지 했단 말이야 나 혼자서 어떻게 애 키우면서 살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받아줘 우리는 아들에게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대신에 제가 열받아서 말해버렸어요 야, 이젠 내 아들 버린 것도 모자라서 감히 다른 남자애를 임신해 와선 그 애를 같이 키워달라고 와? 이게 우릴 무시해도 유분수지 당장 꺼져 당장 나가라고 여긴 봉사단체가 아니야 구걸할 거면 다른 데서 알아봐 너한테 줄 자비는 일어넣지도 없으니까 이야, 동문이다 난 너 같은 거랑 다시 같이 살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어 아니, 끔찍해 그러니까 다신 찾아올 생각하지 마 나한테든 우리 애한테든 저는 열이 받아서 그대로 밀어버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 녀석도 상종도 하기 싫은지 아예 싹 무시를 해버렸죠 그렇게 전 며느리는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간남한테도 버림받고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해를 가하면 그만큼 자기한테도 돌아오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제 사연을 쓴 이유가 이 순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남을 배신하면 그 배신은 자기한테도 똑같이 돌아오게 되어 있고 거짓말도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반드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아들 녀석도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는지 다른 여자는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딸만 바라보면서 살더라고요 젊은 애가 이렇게 사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아들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소년은 자기 아빠랑 살면서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다행히 법적으로도 양육권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손녀를 잘 키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 남 쉽게 배신하지 말고 한 번 맺은 인연 끝까지 지키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걸 반드시 알고서 앞으로 자신 주변에 있는 인연들과 끝까지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늙은이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인데 모두들 한 해 정리 잘하시고 또 새롭게 오는 한 해를 잘 맞이하셔서 내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과 손녀 그리고 저희 부부도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기를 응원해 주세요 기억나세요 ely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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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